작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건영이 종북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 점은 맥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맥락이 아니라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국정감사장이고 증인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생각에 변화가 없으신가를 물었습니다. 생각을 제가 제 생각을 물었는데 제 생각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시간을 멈추고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국감장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령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정감사 받지 말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증인의 태도입니까? 미디어 오늘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보여주시던데요. 그런 부분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특별한 말씀 없었는데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저한테 저는 오늘 이 글을 처음 봤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 점은 맥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맥락이 아니라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국정감사장이고 증인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생각에 변화가 없으신가를 물었습니다. 생각을, 제가 제 생각을 물었는데 제 생각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시간을 멈추고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 시간 멈추고요. 아까 PPT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PPT를 준비를 해주세요. 띄워주세요. 네, 시간을 멈추고 띄워보세요. 다시 질의하기 전에 오늘 경산우 위원장 증인 포함해서 모든 증인분들께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가능하면 위원분들이 질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시간 잠깐 멈추고요. 시간 잠깐 멈추고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윤건영 의원님한테 자, 위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위원님들 국감하지 않을 겁니까? 자, 임의자 간사님 경영진 간사님 잠깐 조용히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중에 위원이 모욕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것은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윤건영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그리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회의 국정감사장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나와서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서 반일 반미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제 시간입니다. 지금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감장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령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정감사 받지 말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증인의 태도입니까? 이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경산호위원장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까? 위원장께서 저는 잘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요. 경산호위원장에 대해서 앞선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조치 그리고 오늘 저에 대한 인격적 모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과 없이는 국정감사 질의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